사진은 학저수지 구역 철원에 있습니다. 2023티임지 자유평화대장전 3일차 구요. 2023년 10월 26일 2557일 1회 만보 1647일 대입표도 1236일 16키로 정도 얼었네요. 철원역사문화공원에서 시작했습니다. 노동등사 건너편입니다. 철원역사문화공원 좀 보고 노동등사 그다음에 기록인가요? 철새도 보고 많이 걸었습니다. 도피안사, 단풍도 구경하고 학저수지, 학저수지 아주 멋있네요. 그쵸? 도로 이름이 두루미로 금강산로입니다. 2023년 1221길입니다. 감사합니다.